교재 33쪽을 펼치기 바랍니다. 33쪽 페이지 33쪽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한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철각 전자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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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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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는 성격 원자 반지름으로 원을 그릴 때. 이해되시죠? 탁구공만한 게, 그 원에 있는 탁구공만한 게 원자의 크기야. 나머지가 원자의 크기이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럴 때 그 원자의 안에 양성자가 들어간다고 했어. 기억나지? 얘는 양성자 몇 개 있다? 11개 있다. 근데 얘는 중성자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로 질량수 23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2개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된? 12개.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개가 있어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할 때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 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따질 때. 원자에게는 지금 플러스 껍질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개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가원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너무 허무한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옥택규칙 기억 안 나는구나. 다시 해줄게 그래.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 그래서 옥택규칙도 같이 정리해줄게. 옥택규칙. 옥택이란 건 숫자 몇을 위한다? 8을 위한 거지? 전자 껍질에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채우는 규칙.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간다. 옥택규칙을 왜 얘가 중요하냐면 만족하냐 못 만족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두 개든 여덟 개든 꽉 채웠던 얘기지. 만족하면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고 했어. 안정하려면 스스로 변할 이유가 없겠지.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쪽은 몇 쪽? 18쪽. 걔네들 뭐라고 묻힌다고 했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니까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애들하고 화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 흥이랑 복습한 거지? 강웅이도 열심히 한 거지? 지윤이도? 지윤이 열심히 하고 있었다. 채웅이 빠지지 말고 하자. 얘는 만족 못하는데. 만족 못하면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이 변해야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나트륨은 지금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는 거야. 옥택규칙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 전자껍질에 전자들이 들어가야겠지.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8개까지 들어가겠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럼 전자의 합이 몇 개야? 이렇게 밖에 안 되지? 그럼 또 전자껍질 하나 더 만들어서 전자가 하나 들어가야겠네? 그럼 나트륨 원자는 몇 주기 원소야? 주기라는 건 전자껍질 수로 결정하는 거지? 전자껍질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3주기 원소네? 3주기 원소에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는 거지? 그럼 1조 원소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나트륨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1개야. 원자가 전자 속에 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자가 전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알아들었어? 10절과 그럼 원자번호 20분까지 다 외우고 있지? 소희민아? 또 시켜봐야 되나? 소희민이 외울 거지 20분까지? 알았어. 믿을게. 소희민아. 가훈이 물어보면 되나? 안 되나? 알았어. 계속 아픈 척하니깐. 무릎불들 뭐하고? 아이구. 속 더디네. 체온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체온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알았어. 그런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던 거고. 이제 잠깐.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에너지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너지준. 이것 때문에 이제 개념을 좀 풀고 오게. 여기 잠깐 봅시다. 보호라는 과학자가 보호를 외도모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예전에 원자모형 변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 기억 안 난다. 주변에 기억나? 잘 안 나?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 자 봅시다. 원자모형 변천. 선생님이 지금 일회용 마스크에서 KF 구사를 쓰고 와서 잘 안 들리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오케이? 원자모형 변천. 둘 번째. 돌턴 이 원자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원자를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통슨이라는 과학자가 1901년에 은극산 실험을 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돼 은극산 실험에서 전자로 확인하게 돼 그 실험 세 가지가 있어 통슨이 전자를 발견하는데 통슨은 원자고용을 이렇게 얘기해 원자가 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잘 들어 전자는 발견했는데 원자 액이 있다는 건 못 알았어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전자로 발견해서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플러스 전활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통슨은 우리가 과자를 구울 때 과자 안에 아몬드도 넣고 고프도 넣을 수 있지 또는 푸딩을 만들 때도 아몬드도 넣고 고프도 넣을 수 있잖아 이걸 푸딩 모형에 다 익히는 거죠 그리고 푸딩 모형 다음에 세번째 러더퍼드가 위대한 과학자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해서 원자 액을 발견하게 돼 원자 액을 발견하게 돼 이때까지만 해도 통슨까지는 원자 액이 있는 줄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러더퍼드부터는 원자 액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원자 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원자 액 주변에 전자가 닿는 길이 이렇게 막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행성 모형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해되셨나요? 행성 모형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보호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보호를 얘기할 건데 보호 보호는 원래 톰슨한테 공부하기 위해서 톰슨한테 찾아갔는데 톰슨이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어 힘이 딸린다고 자기 제자인 러더퍼드 러더퍼드하고 그거는 크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근데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한테 가서 배우라고 러더퍼드한테 추천해 줬어 보호를 근데 보호가 공부하다가 러더퍼드의 공성 모형이 뭔가 말이 안 들어간 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건 뭐냐면 원래 우리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LV제곱 2분의 3KT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원자 액 주변을 돌고 있을 때 운동에너지가 큰 전자들도 있지만 운동에너지가 작은 전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운동에너지가 작은 전자는 전자의 질량은 일정할 텐데 속력이 느리겠지 기억나? 2분의 1LV제곱 1LV제곱을 2분의 3KT 절대운도 그러면 원자들의 질량은 다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전자의 질량이 다를 리가 없어 이해 되시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큰 애는 속력이 빠른데 운동에너지가 작은 애는 속력이 느릴 거 아니야 속력이 느린 애가 이 안에서 돌다가 느리게 천천히 돌리면 원자에게 무슨 잔을 띄고 있다? 플러스 전환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을 띄고 있지 그럼 속력이 느린 애가 잘못되면 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 이해 되시나요? 전자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행성모형 이해 되는데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모형은 나중에 또 알겠지만 전자의 소멸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가 소멸되는 건 없다는 얘기야 보호가 보기에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보호는 이 행성모형에서 약간 개념을 달리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핵 주변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네들이 모여 갖고 돌아 자기 궤도를 갖고 돌면 느리게 돌더라도 태양한테 끌려갈 일은 없겠지 이해 되는데 그래서 이 보호는 이 핵 주변에 첫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달리는 궤도 두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달리는 궤도 세번째 전자 껍질 네번째 전자 껍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에 궤도 모형이라고 이름 붙이네요 알아듣겠어? 궤도 모형 그래서 이 궤도 모형을 직화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 와야지 저 에너지 주인이라는 게 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나왔으니까 마지막 현대는 이 보호형은 궤도 모형이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보호가 궤도 모형을 만들 때는 수소 검사를 갖고 이 개념을 만들어요 보호는 실제 이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사고 실험이야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야 머릿속에서 논리력과 추리력을 만든 실험은 사고 실험이라고 해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실험이야 뉴튠이라든지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 이 보호가 사고 실험을 위해서 수소 원자를 갖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후대의 다른 과학자들이 수소 원자가 아닌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라는 건 전자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원자들인데 헬륨이라든지 그 이상은 다 다전자 원자가 돼 이해 되시나요? 걔네들이 갖고 실험하실 때 약간 다른 수치들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현대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자액이 있을 때 원자액 구별에 전자들이 발결될 확률이란 개념으로 전자들이 발결될 때마다 점을 찍어 점을 찍어 현재 이 위치에서 전자가 발결될 확률을 할 말 이 위치에서 전자가 발결될 확률을 할 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게 쓰이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게 전자 구둥처럼 보인다 현대는 전자 구둥 모양 또는 오비탈 모양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전자 구둥 모양 또는 오비탈 오비탈 모양 이렇게 배울 건데 확률의 개념이야 확률의 개념이야 현재 원자모형은 확률의 개념이야 어쨌거나 이게 원자모형의 변천이라고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거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에너지 준입 때문에 표현하는 건데 지금 대체 이거는 처음부터 수업했던 거니까 저걸 줄게 자 잠깐 보자 그럼 부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핵 주변에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껍질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어? 주기 열표에 주년이 물어봐도 돼? 물어보지 말까? 주기는 7주기까지 있다 전자 조금 몇 쪽까지 있다고 그랬어? 혹시 8쪽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주기가 7주기까지 있다는 거 전자 껍질이 7개가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 되시죠? 자 그런 내용 부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K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M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 이름으로 붙일 거야 K L N 이런 식으로 이해 되셨죠? 첫 번째 껍질은 또는 N1 두 번째는 N2 N3 N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일 거야 이해 됐어? 됐어?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수소원자를 갖고 얘기한다고 수소원자 그럼 수소원자는 전자 몇 개 밖에 없어 수소원자는 원자부터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러면 전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 돼? 전자 하나가 있으려면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전자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단계부터 채워져야 돼 그걸 싸움의 원리라고 그래 사타 할 때 싸움말고 사타 할 때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전자가 채워질 거야 에너지 준위가 여기가 제일 낮죠 오케이?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액을 기준면이라고 보자 원자액을 기준면이야 여기가 책상면인 기준면이야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원자액에 가까우면 에너지 위치에너지가 커짢어 작겠네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 값이 커지겠지 기준 면에서 이해 돼? 또 하나 이것도 기억해 둬 얘가 만약 여기가 엔투래 얘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얘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해 되시나요? 근데 낮은 데 있던 전자를 위로 끌고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높은 쪽으로 끌고 하려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줘야 돼?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겠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겠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겠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에너지까지 끌고 올라갈 거야 이해 됐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던 걸 우리는 바닥 상태에 있던 원래 바닥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에서 네번째 상태 전자껍질 네번째까지 끌어올렸어 전자를 이 올라가는 과정이 흡연이다 발열이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높은 에너지 쪽으로 올려보낼 수 있지 이 과정은 흡연이다 흡연이다 육단한 상태는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단 얘기네 이걸 들뜬 상태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여기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 전자가 또 하나 잠깐만 지금하고는 관련 없는데 이걸 설명 좀 할게요 내가 이렇게 쭉 화살표를 보려고 그렸다는 게 내가 점심적으로 쭉 올라온다 이 뜻은 아니야 전자는 도약은 하게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도 깜짝 아는데 내가 지윤이 앞으로 훅 이동하는 게 없이 훅 갈 수도 있지 이런 걸 도약이라고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직 인간은 이 도약 현상을 인지를 못해 그럴본 적이 없으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는 항상 선을 따라 움직이든지 멸을 따라 움직이는 것만 봤거든 이해돼? 도약이라는 건 그게 아니야 그냥 눈하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내가 갑자기 삭갖고 삭갖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상태야 도약은 이해돼? 이게 도약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 오케이? 그런데 내용인 특성 도약이라는 건 이게 연속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야 오케이? 연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쨌거나 얘가 도약을 할 거야 N3에 도약할 수도 있고 N2에 도약할 수도 있고 N1으로도 도약할 수도 있겠네 이해되시나요? 이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주해야겠지 그건 반려해 봐 잘 들어 이걸 갖고서 나중에 어차피 여기 자세히 될 것 같은데 이걸 갖고 보호가 이런 에너지 밴드를 만들어내 여기 Y축을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첫 번째 전자 껍질 N1 껍질 K 껍질이야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전자 껍질 N2 N4 X전자 껍질 세번째 전자 껍질 N3 N4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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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자 껍질이 이해됐지? OK? 이때 N4에 있던 정자가 N4에 있던 정자가 빨간데 N4에 있던 정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갈거야 내려갈 때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딱 정해진 에너지 상태로만 전자가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실제 실험값에 의해서 이걸 계산해. 방출할 때 에너지, 방출할 때 에너지, 또는 흡수할 때 에너지, 즉 에너지 차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식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에너지 방출이란 때 제한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에너지 흡수, 마이너스는 에너지 방출의 의미만 갖는 거야. 음수, 양수의 기념이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제곱에 1312키로주퍼몰이라는, 이 단위는 좀 어려워가지고 모를텐데. 이 식을 실험 결과치를 알게 돼. 그래서 에너지, 여기가 엔포에서 엔스리로 교역필때 전자전의 이렇게 표현해. 엔포에서 엔스리로 전자전의 하면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 16, 4의 제곱, 16분의 1312,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제곱, 9분의 1312.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뜻이야. 이 식을.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태용이, 지윤이, 가온이, 술민이, 진우, 준혁이. 확실하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때 이 사이에는 못 오고 이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되? 그거를 에너지 준위, 정해진 값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준위.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이때 갖는 에너지 값, 여기에 있을 때 갖는 에너지 값. 그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그걸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거를 양자화됐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양자역학도 여기서 다 결부되는 거야. 지금 조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한 거야. 에너지 준위가 뭔지 표현에 대해서. 이해되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 결국 보호의 궤도 모형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갖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딱 정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에너지 준위가 보호는 30장 쪽 하단바가 보호는 원자액 주위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건 에너지 준위 값이 정해진다. 이 뜻이야. 이해되셨죠? 이번 에너지 주위는 전자는 원자액 주위의 궤도에 존재할 수 있으며 궤도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 딱 정해진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특정이라는 게 정해진 에너지이라는 뜻이야. 이때 정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에너지 준위랑 에너지 준위 박스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이해 됐어? 준여라. 에너지 준위 표현. 진우, 솔민, 가오리, 진, 청, 꼬기, 꼬기, 꼬자. 일단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낸 거야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조금씩 더 심화과적으로 설명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나한테 싸인 보내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막 우거다라 죽는 거라든지 선생님 잠깐 힘들어, 싸인 보내. 내가 다 아다 봐줄게. 좀 뒤에 손가락을 밀어봅시다. 나한테 싸인 보내는 거야. 자, 됐고. 33쪽엔 전자 껍질. 3번.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 이해 되시나요? 전자가 다니는 길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해 됐지?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왜? 특정한 에너지 껍질이 갖는다고 했잖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갖는 에너지는 여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갖는 에너지는 여기. 특정의, 이해 되셨죠? 그걸 에너지 중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전자 껍질 다 설명한 거고요. 33쪽의 보충란 보시면요. 현대의 원자보용에도 전자 껍질이 존재할까? 사실은 이건 전자 껍질이 존재해. 그런데 여기 보자. 이 보우의 계두고형이 아까 얘기했지만 수수원자일 때 다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 잘, 잠깐만.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자. 수수원자일 때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다전자원자, 예를 들어 8번 산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전자가 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딱 뭉치는 경우가 있더래. 처음에는 실험자들이 뭐 잘못했나보다 내가. 다 실험하는데 여기에도 멈출 수 있고 여기에서도 멈출 수 있고 몇 가지 경우들을 알게 돼. 전자들이 이 사이에 딱딱, 근데 그때도 딱딱 정해진 에너지만 갖는 위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보우의 계두고형이 아닌 다전자원들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짙게 얘기하면 양파를 보면 중국집 가서 양파 먹을 때 잘라주잖아. 크게 하나 잘라주면 그 안에 또 큰 껍질 안에 작은 양파 껍질들이 있어. 또 있지. 그래서 큰 껍질은 괴도 모형에 의한 큰 껍질, 작은 껍질은 오비탈에 의한 작은 껍질이 이렇게 나중에 표현할 거야. 오케이? 그런 껍질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수업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거니까 33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4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34쪽에 이제 전자계신이 여기서 좀 전에 설명하기로 오고 원작가 전자 개념이 이해 되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런데 원작가 전자가 뭘 결정한다고 했지? 족을 결정해. 왜? 모든 화학 반응을 누가 결정해? 관여해. 원작가 전자가 관여하니까 원작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같다야. 1쪽서부터 18쪽까지 세로줄을 우리가 주교육표를 그릴 때 세로줄을 족이라고 그랬어. 기억나? 20번까지 외우라고 그랬어. 족도 그려줬고 그때 금속과 비금속을 결정짓는 족이 몇 족이라고 그랬어? 13쪽이라고 그랬지? 13쪽의 왼쪽서부터 사다리 타고 내려간다고 그랬어. 다 수업이 있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까먹었나? 다시 한 번 해볼까? 알았어. 그럼 여기 지울때 한번 지우고 지우고 다시 한 번 정리해줄게요. 오케이. 지웁니다. 부집하고 있는거지? 우리 1단원에서는 우주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해서 빅뱅이라든지 그지 설명 다 자세히 설명해놨어. 꼭 기억해놔야돼. 성부기 위해선. 이제 화학파도 조금 진도 빼야돼. 그래야지 1학기 중간고사 진도까지 미리 쭉 빼놓을 수 있는 거니까 부집하면서 쫓아와야돼. 알아들었지? 이렇게 주기위표 오랜만에 또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주기위표 결정을 예전에 설명했었어. 이렇게 이렇게 대베라인 제일 먼저 대베라인어의 셋상우설 율렌즈의 옥타브설 그 다음 랜덜레인표의 주기위표 오줄리의 주기위표까지 정리해놨는데 체온이가 걱정해 똥 빠져갖고 뭔 숨을 들었고 안 들어도 기억이 안나있네 열심히 해 자 주기위표 주기위표 원자번호 20번까지 꼭 외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적어볼게 수소가 1번 그 다음에 3번이 미처 4번이 밸류 5번이 미쳤다 봉소 6번이 탄소 7번이 절석 8번이 산소 9번이 플로린 10번이 네온 2번이 플로린 평균 자 11번이 나트륨 12번이 마그네슘 이거 여름을 했어 정말 외워야돼 계속 이것만 하다가 시간 잡아볼 수 없을거 마지막으로 끝낼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13번이 알루미늄 14번이 근속 15번이 윙 16번이 황 17번이 영독 18번이 아르본 19번이 칼륨 20번이 칼슘 무덥 혈을 만들면 이러게 될텐데 이렇게 쓸 수 있어 20번까지 20번까지 꼭 외우시라고 됐구요 자 읽어봅시다 이때 요 세로줄을 우리는 종이라고 이루는거죠 세로줄을 종이라고 그리고 강원줄을 죽이라고 이루는거죠 강원줄을 죽이라고 죽이라고 이루는거죠 그럼 죽이부터 누구도 죽이는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지 전작 껍질수로 결정하는거야 전작 껍질이 하나 있으면 일죽이 세개 있으면 삼죽이 이해되시죠 전작 껍질수로 결정합니다 전작 껍질수로 결정합니다 전작 껍질이 다르면 그때 위치하는 전자의 에너지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기억해놔야되 이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거야 전작 껍질이 이 조근 누가 결정하냐면 원작가 전작 원작가 전작 원작가 전작 수로 결정해 자 한번 연습해봅시다 아까 12번 전자가 몇개 있었다고 그랬지 11개 있는거지 첫번째 전작 껍질이 전자 2개 그 다음에 여덟개 세번째 전작 껍질이 하나 들어갔었지 원작가 전자가 있는 몇개야 12번은 원작가 전자 수로 적어보자 그럼 3번 전자 몇개 보자 첫번째 전작 껍질에 전작 2개 들어가지 그럼 두번째 전작 껍질에 전작 하나밖에 못들어가지 2주기에 원작가 전작 하나 그러니까 1주기라니 이해 되시나요 19번 8년 19개 8개 18개 18개 288이면 바깥 전작 껍질 네 번째 전작 껍질에 전작 하나밖에 안들어가지 원작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원작가 전자가 같은 애들끼리 세로줄로 묶이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그런데 이 모든 화학적 반응은 원작가 전자가 모든 화학적 반응에 관여해 모든 화학적 반응에 원작가 전자가 관여해 따라서 원작가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 반응 성질이 비슷해집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원작가 전자 수가 같으면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 수소는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원작가 전자가 한개짜리 1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1쪽에는 위치하지만 이 1쪽은 우리는 알칼리금속이라고 붙이는데 수소는 알칼리금속은 아니에요 그쵸 금속은 아니잖아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수소는 족이 없다 이해 되셨죠 수소는 족이 없어 알칼리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 로비듬, 세슘, 프라슘 이런 금속들이 있는데 그 설명해야 돼 알칼리금속 시험정지 잘 나와 그래서 설명할거야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이루고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1쪽 여기가 2쪽 여기가 13쪽이에요 어? 쌤 2 다음에 3 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13쪽으로 넘어가나요 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가오나 그러면 이걸 설명할게요 나중에 오비탈을 맞추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좀 쉬워지는데 여기 나머지 애들은 다 전형 원소인데 여기 3쪽부터 12쪽 또는 11쪽까지 우리는 우리는 전형 원소 라고 이름 붙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뭐라고? 전형 원소 나머지 1,2,13부터 18쪽까지는 전형 원소라고 이름 붙여 이 전형 원소에 해당하는 애들이 조금 독특해 근데 이거는 이해하려면 오비탈을 가르쳐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게 돼 그러면 오비탈을 배우면 여기 대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전형 원소의 특징은 근데 어쨌거나 전형 원소는 중금속들이야 중이라는 건 무겁다는 뜻이야 무거운 금속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3쪽부터 12쪽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갈 수 있을 거야 좀 더 나중에 알았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13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갈 때 잘 들어보자 이때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짓는 적은 13쪽입니다 13쪽의 왼쪽서부터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갈 때 13쪽의 왼쪽은 금속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은 비금속에 해당됩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 적당되면 구분기준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될 구분기준이 이 구분기준이 뭘까 둘의 구분기준이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가 있으면 금속 없으면 비금속이란다 알아듣겠어? 자유전자가 있으면 물리적인 특징이 뭐가 생겨 전기를 통하게 해주지 전기전도성이 얻게 돼 금속은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동시켜줘 그걸 전도라 그래 열전도 이해되시나요? 자유전자가 있는 금속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을 갖게 되고 없는 자유전자가 없는 비금속들은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확실히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되지? 1번부터 20번부터 20번부터 외롱앞 알려줬지? 스웨리비 비신드 오픈에 나마의 신앙의 화크가 꼭 외우자 이제 오케이 자 이때 수화랑만 추가하자 여기가 17쪽인데 여기가 17쪽인데 17쪽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칠 거야 이제 구유서부터 얘를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인는지 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얘를 할로젠족이라고 할로젠족 할로젠족 이렇게 귀엽게 따라해 풀염부화 풀염부화 플로린 염소 브로린 아이오딘 앞을 장르타서 풀염부화 이렇게 외우는 거야 17쪽이 이름이 뭐라고 할로젠족 할로젠족 4가지 이름 어떻게 외우는다고 풀년부화 플로린 염소 브로린 아이오딘 이해 되셨죠 그럼 브로린은 몇 쪽이 4중이라는 얘기야 아이오디는 고미디는 그러니까 오죽이란 얘기야 이것까지는 기억하자 얘네들은 알 필요없어 나중에 안 외워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알려줄거야 저기 정의문서 가르치면 설명한 그런거입니다 그 다음 여기 18쪽도 이런거 외워야 돼 18쪽은 한 번 보자 언젠가 전자수 안정해된거 어쨌거나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이루어져 비활성 기체라고 언젠가 전자 맞았다 계산을 보자 20번 칼슘은 288 2개 12번 망원의 슘은 282 언젠가 전자 2개 13쪽은 5번은 2,3 13번도 2,8,4 3개 16번은 탄소는 2,4 14번 규소도 2,8,4 4개 여기 질소하고 2도 5개 황화하고 산소도 6개 17쪽은 7개 18쪽은 비활성 기체들은 언젠가 전자 몇개 8개라고 하면 안되지 0개라고 해야 돼 이해 되시죠? 얘는 0개야 근데 최고압정자로는 8개 2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맞아? 어쨌거나 얘는 0개라는 얘기는 옥택규칙이 만족했다 못했다 만족했다죠? 옥택규칙이 만족하면 안정 문안정 안정화됐죠? 화합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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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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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모든건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18쪽은 비활성 기체들은 단원자분자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 18쪽은 단원자분자로 존재해 6편이 무슨 의미가 되었는지 한번 보자 단원자분자로 존재한다 원자 하나 있어도 분자로 취급한다는 얘기다 즉 그 얘기는 헬륨 원자 또는 헬륨기체 헬륨기체라는 건 분자라는 뜻이야 이해 되시나요? 알아 듣겠어? 헬륨 원자로 봐도 되고 헬륨기체는 헬륨 분자로 봐도 되고 헬륨기체는 헬륨 분자로 봐도 돼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 아잇! 우리가 원자간결합으로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 화합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맞아? 화합결합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뭐뭐 있다고 그랬어? 이용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무슨 규칙을 만족하게 돼? 옥택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합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18쪽 비활성기체는 그 자체가 옥택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18쪽을 무슨 결합물질로 봐준다? 단원자분자로 존재하지만 무슨 결합물질로 봐준다? 공유결합물질로 봐준다? 이거 기억해야 돼? 10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 있지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무슨 말인지 체온이 복습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4쪽까지는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어놓으시고요 잠깐 모금만 협박하자 너무 좋습니다 체온이 저쪽은 열리나? 그쪽 안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나? 그게 아니라 칼칼칼에 있어서 여는 거랑 안 여는 거랑 똑같은게 닫아놔 이쪽만 열어볼게 잠깐 옥택규칙 하자 자 또 보자 규제 좀 자 또 보자 규제 좀 규제 34쪽 무제 좀 풀어줄게 다시 좀 풀어줄게 34쪽 하단에 개념 확인하기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 그러면 1번에 기어오면 뭐가 들어가야 돼?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물질은 뭐에 의해서만 들어준다고 했지? 원자 간 결합에 의해서만 들어준다고 했죠? 그럼 근데 얘는 입자를 물어본게 아니고 성분을 물어봤지 그러면 기업은 뭐라고 답해야 돼? 원소라고 얘기해야겠지 이에 대해 이거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고1이 30만명 있다고 예를 들읍시다 몇 명? 30만명 그중에 솔미니, 진우 다 다른 학생이지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원자의 개념이고 고1이라는 대표를 우리는 원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성분이란 얘기가 들어가니까 기업은 원소라고 답해야 돼 이해 되셨죠? 이은 뭐는 그래서 성분이고 무슨 방법에 의해서 더이상 분해지지 않는다 원자는 원소는 물리적 방법으로는 분해가 돼야 안 돼 되죠? 원자액과 전자로 분해할 수 있고 원자액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할 수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커그로 분해할 수 있잖아 물리적 방법으로 이에 대한 데 하지만 화학적인 방법은 더이상 분리가 안 되겠지 그래서 니은 화학적이라고 답해야 돼 이해 되셨나요? 2번 원소들을 기업 무슨 순으로 나열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질을 니은 뭐라고 한다? 자 기업은 뭐라고 답해야 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니은 뭐라고 답해야 돼? 주기율이나 답하면 되겠죠 주기율 이해 되셨나요? 1번 원제의 전자벨지 가장 바깥 전자 벚친에 채우는 전자로 화학적선검을 결정하는데 3번은 뭐라고 답해야 돼? 원자 과전자 라고 답해야겠지 이해 됨 2번 주기율에 가로줄과 세로줄을 각각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가로줄은 뭐야? 가로줄, 주기, 세로줄은. 조기라고 답하면 되겠죠. 3번 원자분호가 6번인 탄소의 전자배치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과 두 번째 전자껍질에 채워주는 전자수를 순선대로 쓰시오. 첫 번째는 몇 개 채워졌어? 두 개. 두 번째는 몇 개 들어가면 돼? 네 개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4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 같은 족에서 원자과 전자가 같은 원소를 뭐라고 했다?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있다. 동족 원소. 이해되시나요? 알칼리금속 동족 원소는 누구 있어? 리튬, 나트륨, 칼륨, 로비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35쪽에 1번부터 보자. 30초까지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건 나한테 질문한다. 30초까지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건 나한테 질문한다. 30초까지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감으려고 하면 눈으로만 보고 와야 돼. 다짐을 했는데 알았지? 근데 보고는 와야 돼. 가거나 많이 힘들어 지금. 휴즈증은 아니지. 그냥 녹음하는 것 같아. 따뜻하게. 패딩도 있고 얼마나 좋아. 따끈따끈하게. 그동안 눈부다 했으니 머리 두 차례 안 들어갈 것이고. 아주 잠자기 좋은 상태네 지금. 강웅이 진짜. 38초. 20초까지. 20초까지 처음 먹네. 자, 여기 보자. 알파린 중소 9필 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몇 쪽으로 펴지? 38초. 알파린 중소. 자, 알파린 중소은 얘네들이야. 리튬, 나트륨, 탤륨. 이것도 기억해도 루기륨, 세슘, 프라노슘까지 있는데. 얘가 몇 쪽이야? 2, 3, 4, 5, 6, 7 쪽이야. 이해 되시죠? 수소는 알파린 중소의 제일 위쪽이 있지만 얘는 알파린 중소가 아니니까 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건 이름이 프랑슘이야, FR. 프랑스를 기념해주기 위해서 프랑슘. 알짜가 왜 안 쓰죠? 프랑스를 기념해주기 위해서 프랑슘이라는 원인을 만든 거. 어떤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 얘는 원자 번호가 엄청 커. 100분 넘어가. 그런데 잘 들어가. 얘는 밑으로 갈수록 옆에서. 아, 여기까지 설명해 주면 좀 싫어 버렸는데. 밑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게. 자,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전자 껍질 하나씩 계속 추가된다는 얘기지. 이해 돼? 그런데 원자과 전자 하나밖에 없지? 이해 안 돼? 그러면 원자과 전자 하나를 띄워낼 때 양윤이 되는 거지.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누가 더 양윤이 되기 쉬운지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작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 얘는 아주 큰 껍질에 전자가 저쪽 바깥에 하나 있는 거야. 누가 전자 띄워낼 때가 더 쉬울 것 같아? 리튬에서 전자 띄워낼 때가 더 쉬울 것 같아? 프라오슘에서 전자 띄워낼 때가 더 쉬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얘만 들고 치워 볼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전자가 두 개 있고 바깥에 하나 있는 거야. 이제 프라오슘은 왜 이렇게 되니까? 프라오슘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띄워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서로 얘 먼저 액은 플러스고 얘는 전자는 마이너스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해 되시죠? 인력이 잘 보관했거든요. 얘는 얘는 약이 있는 걸 이제 잡아당길 거야. 얘 돼? 그런데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윤 되는 거지. 이해 될 때 얘도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양윤 되면 이용결합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전자를 누가 더 빨리 잃을까? 쉽게 잃을까?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겠지. 얘는 쉽게 뛰어낼 수 있겠지.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응성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이 금속들은 아래쪽으로 들어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 반응성이 크다는 건 쉽게 쉽게 변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크다는 건 안정하다야 불안정하다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애들이 안정화되기 위한 게 화학이야. 이해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얘는 너무 불안정해. 프란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프란슘이라는 금속을 볼 수가 없어. 아주 아주 커다란 화학연구실 같은 데나 프란슘이라는 인공원소를 합성을 하는 거야. 실제 자연상태에서는 이런 프란슘이라는 금속은 존재할 수 없어. 왜? 자연상태에 있는 그 순간 바로 변할 테니까 순수한 금속 형태는 우리가 못 본다니. 이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상태까지는 사실은 세션까지만 문제를 할 수 있어. 근데 고의는 세션이 필요 없어. 탈륨까지만 알면 돼. 림티용, 나트륨, 탈륨까지만 고의에서 시험 문제라고. 이해 되셨나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쨌거나 해야지. 이건 왜 이런 특징이 생기는지 이해 됐지? 허리가 물면 아무래도 잡아당기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전자 뛰어내기 쉬워. 전자 뛰어내기 쉽다는 건 양형적이 쉬운 거야. 발언을 빨리 한다는 얘기야. 변하기 쉽다는 얘기야. 이해 됐지? 나중에 이과를 할 때 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지금은 이 정도는 이해 됐을 거란 말이야. 이제 더 자격이 준비되자. 이때 알칼리 금속은 원작가전자가 몇 개라고? 알칼리 금속이 원작가전자가 몇 개라고? 한 개죠? 일종은 원작가전자 한 개 있었던 애들이야. 오케이? 원작가전자 한 개 있대. 그녀는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옥택규칙을 완전 못했어. 불안정. 불안정하니까 이네들은 빨리빨리 변하게 했죠. 이해되시나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큰 금속입니다. 빨리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큰 금속 얘네가 이족금속보다 반응성이 훨씬 커 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게 알칼리 금속이야 하나만 빨빨리 잃어버리면 금방 변할거야 이해 되지? 자 그런데 불안정한데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은 양이 흔들때 몇가의 양이온이 된다? 전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공제규칙만 적어드립니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건 없죠 이해되지? 리튬, 나트륨, 칼륨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한다는거야 금속의 반응성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해 그런데 반응성이 크다는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볼게요 두 번째 공기와 반응이 자라고요 공기중 산소와 반응이 자라고요 공기중 산소와 반응이 자라고요 두 번째 물과 반응이 자라고요 물과 반응이 자라고요 이걸 반응식으로 적어줄테니까 꼭 좀 잘 보자 공기중 산소와 반응이 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리튬, 나트륨, 칼륨, 금속을 똑같은 크기로 내가 잘라서 공기중에 놓을거야 그럼 반응을 잘하는 공기중 산소와 반응이니깐 반응을 잘하는 공기중 산소와 반응이니깐 누구하고 반응한다고 공기중 산소와 반응해 그럼 무슨 결합이니깐 금속은 광택이 있다 없다? 있다야 이유는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은백성의 광택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런데 공기에다 꺼내놓으면 산소와 반응해서 이용결합물질로 바뀌어 그럼 자유전자를 잃어버리는거지 누구한테? 비금속건소한테 이해 돼? 이용결합물질이 되면 더이상 광택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해 대한대 리튬, 나트륨, 칼륨, 금속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형태로 꺼내놓는다면 누가 제일 먼저 광택이 없어질까? 반응성이 크다는건 빨리 변한다는 얘기지? 칼륨이 제일 먼저 광택을 잃어버리고 이해 되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거야 지금 그럴 때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높여넣게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할거야 역시 또 2단원이죠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할거야 그럼 여기는 산화나트륨이라는게 만들어지거든 산화나트륨 산화나트륨이 화학식이 어떻게 된지 보자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몇가에 이온이 된다? 산소가 일가에 양이온이 되는거야 원체과 전혀 하나 있으니까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거야 산소는 안정한 상태로 써줘야 되니까 산소 원단은 불원단에서 자연상태가 없어 산소분자로 있다 반응할 때는 안정한 상태의 물질로 표현해줘야 돼 이해돼? 산소분자로 표현한거야 산소 원단은 원장가상자가 6개 있으니까 몇가음이온이 돼? 이가음이온이 되겠지? 이해돼? NA2O라고 써야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만 일가양이온이 전자 2개 주고 산소가 전자 2개받는 안정한 화합물을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겠지 모든 화학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 맞아? 나트륨 원자가 하나니까 여기는 2개 있죠 안 맞네 산소 원자가 2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산소 원자가 전체 2개 있는 걸로 표현해야겠네 그럼 여기다 일하고 쓰면 나트륨 원자가 몇개 있는 걸로 전체 4개가 있어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 바람을 쓰려야지만 화합반응식이 완성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람식 꼭 좀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공기종 산소가 반응을 하면 금속의 광택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금속의 광택이 빨리 사라질수록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는거야 나중에 화합원에서는 저기에서 세부적으로 몇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할건데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두 번째 물과 발음 잘한다 이것 좀 설명할게 먼저 네트로 나트륨 두인만 설명할게 여기는 리튬 분석을 집어넣고 여기 똑같은 물이 들어있어 여기는 나트륨을 집어넣고 나트륨을 집어넣고 나트륨을 집어넣고 리튬 분석을 이렇게 나트륨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차이가 뭔지 설명할게 반응식부터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리튬 분석이 물과 반응하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 잠깐 봐봐 어쨌거나 이건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반드시 나오는 물질이 수소기체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된다고? 수소기체 그럼 이렇게 수소기체 혹시 이거 리튬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와야 돼 수소기체가 두개 나왔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 만들어지는 물질은 LIOH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수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이야 수산화 개수가 안 맞죠? 여기 수소가 안 맞으니까 여기가 일을 써주면 수소가 두개 산소도 두개니까 일을 써주고 일을 써주면 전체 반응 개수가 맞게 되는 이해되겠어? 반응식 좀 기억해놔 오케이 작가님 평론조가 있어요 지금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수소기체가 물에 넣어준 금속 주변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주의 온도가 더하게 돼. 증가시키겠지. 또한 이 수소기체는 가연성 위치한 특징이 있어. 가연성이라는 건 연소가 가능한 기체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니까 얘네들이 퍽퍽 하면서 퍽퍽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하게 되면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수소 때문에. 알아들었어? 또 하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도 별로 없고. 수소기체는 아무데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금속 주변에서만 발생해요. 그 나중에 설명할 거야. 왜 그러지? 금속 주변에서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기체가 가벼운 기체야.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살짝 떠있어. 근데 수소기체가 얘네들이 떠올리니까 오르락내역 강조에 반응을 일으켜. 이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잘 들어봐. 원래 물은 액성이 중성이야. 이 반응 전에는 액성이 중성해서 이 반응이 끝나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아이카리성으로 바뀌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거기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37초까지는 문제를 끄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아이카리군서 다시 정리해줍니다. 처음부터. 그래도 한 번 보고 와야 돼. 이어서 할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것을 위해서 다우주가 그 진혜야 영원히한테 한 번 보내줘. 카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